도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림경제 홍만승이구요. 1700년대입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이구요. 조리법 1. 정월에 냅쌀 두말다섯대를 여러 번 깨끗이 씻은 다음 가루를 빻고 흐르는 물 두말다섯대를 끓여 골고루 섞는다. 2. 이리 식으면 누룩가루 1대와 밀가루 1대를 섞어 잘 버무려 손알에 넣는다. 덧술빗기 1. 복사꽃이 한창 피울 무렵이 되면 다시 찹쌀 3말과 맵쌀 3말을 여러 번 깨끗이 씻는다. 2. 하룻밤 지난 뒤 밀술과 일을 합친 다음 함께 저 흐르는 물 6말을 끓여 식힌 후 섞는다. 3. 술밥이 식으면 먼저 복사꽃 두 대를 항아리 바닥에 깔고 앞서 빚은 술과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. 4. 복사 나뭇가지 두세가지를 그 안에 꽂아둔다. 5. 익으면 꺼내 거르는데 이 술은 늘 착각한 곳에 놓아두고 있기를 기다려야 한다. 5. 원래 법은 이렇지만 첫술을 빚을 때 물을 다섯대로 줄이고 합쳐 덧빚을 때도 역시 물 세네대로 줄이면 술맛이 더욱 좋아진다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항아리와 복사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.